오음 손모양은 있어요 있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호르비치 같은 경우는요 요즘 피아노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요 아주 잘못된 손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손모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피아노를 칠 때 마치 손에 계란을 쥔 것 같은 모양을 해라 저도 이제 똑같이 초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쥔 것 같은 모양이 어떨까 물론 지금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 쥔던 모양과 좀 다르지만 보통 이런 모양이 될 거에요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 건데 계란을 손에 쥐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좋은 모양이긴 해요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할 때 보면 마치 그런 모양으로 연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거의 세워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건반하고 피아노 손가락하고 거의 수평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이렇게 쳤어요 계란 모양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피아노를 강하게 칠려면요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계란 모양 아치형 모양 이런 것들은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실제로 하다보면 이렇게 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새끼손가락도 아치형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새끼손가락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눕혀서 이렇게 쳐버리죠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특성에 맞게 손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계란을 쥔 것 같은 모양을 하세요 라고 해버리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저렇게 쳐야지 잘 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흥미를 잃지 않는 겁니다 특정 교수법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레슨을 받지 않는 것만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 영상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모양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들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듯이 손 모양도 다 다르고요 자기가 연주하기에 편안한 편안하게 훈련된 그런 근육량도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계란을 쥔 것처럼 모양을 해라 이거는 정말 처음에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손 모양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 모양은 이렇게 계란을 쥔 것처럼 동그라미 모양으로 아치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늦은 나이에 피아노를 친다거나 취미로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순전히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취미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각자 개성 있게 손 모양이 정해지는데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란을 쥔 것처럼 모양으로 하라라는 것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습하게 되면요 피아노가 금방 재미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학생들은 피아노 손 모양이 엉망인데도요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박자를 조금 못 맞춰도 그리고 조금 악상이 좀 안 살아도 그냥 막 자기가 즐겁게 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레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레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반론도 제기하죠 처음에 제대로 안 배우면 나중에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 굳이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취미로 하는데? 취미로 그냥 즐겁게 연주하는 사람의 자세를 갖다가 지나치게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는 선생의 주관대로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학생에게 강박을 심어주고 이렇게 되면요 이 학생은 나중에 피아노를 그만두게 됩니다 뭐 전공자는 제외입니다 전공자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에게 맞는 손 모양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손 모양을 강요하고 즐거웠던 연습을 갖다가 힘들어지게 하고 하는 거는요 정말 좋지 않은 교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손 모양에 관한 문제는요 일단은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틀에 맞지 않아요 느낌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0명 중에 뭐 7, 8명은 맞을 수 있겠지만 한두 명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두 명은 피아노 치지 말라는 거예요 호르비치 같은 경우는요 요즘 피아노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요 아주 잘못된 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모양으로 정말 세계를 재패한 그런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손 모양을 이렇게 잡아 저렇게 잡아 이걸 갖다가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교수를 받으셨다면은 그것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칠 수 있는 주법을 연구를 하고 내가 즐겁게 치고 또 정확하게 칠 수 있다면요 그게 가장 좋은 손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손 모양을 더 잡아 가야 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런 손 모양을 강요하는 것은요 피아노를 그만두게 하는 지름길이다 손 모양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피아노를 처음 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손 모양은 있어요 있는데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쳐보고 거기에 맞는 손 모양을 계속해서 맞춰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계란을 살짝 쥔 모양이 좋은 손 모양이다 해놓고 이 손 모양대로 해라 라고 하면요 사람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요 즐겁게 피아노를 치러 왔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저는 이런 손 모양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도 이런 손 모양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강박을 가지고 연습하다가 이제 흥미를 이룰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 아멘